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일 오늘도 인사드린 주식 남자친구 주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인사드릴 거고요. 현재 시간은 6시입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2월 20일 날 신고가 찍어준 상태에서 윗골이 달고 은봉대로 종가 마무리되면서 지속적인 가격 방어들을 위해서 주가를 계속 양봉대로 마무리를 했고 해놓으면서 현재 윗골이들이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 보시면 현재 여기 구간에 잡혀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오늘 3월 4일 날 토론 논문 발표가 이제 오후 11시경에 발표가 되죠. 이에 따라서 이 주가의 등락폭들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난 영상에 담아드렸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말부터 여러분 영상 계속 남겨드리면서 컨택 도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상승 랠리는 말씀드렸다시피 LK99에 대한 주가 선 반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K99 말 그대로 초전도체에 대한 신소재가 발표가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된 거고요. 현재 그에 따라서 주가 반영이 된 만큼 3월 4일 날 오늘 이 초록 논문 발표에 대한 LK99 논문 발표에 대한 주가의 영향들이 나올 거고요. 차트상에 보셨어도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12만 3천 원대 목요일 날 거래 마감이 되면서 지금 지지선이 12만 5천 4백 원대를 이탈한 상태에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보셔도 12만 4천 6백 원대까지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된 상태지만 이탈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신성 델타테크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도 한 4천여 명 정도 제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영상의 모든 내용을 남겨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신성 델타테크 LK99에 대한 이 초전조치의 입증이 얼만큼 되고 현재 그에 따라서 기대 자금들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자료까지 준비해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49208706으로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만 해도 3월 4일 날 신성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한 150명 정도 문자를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영상 보시고 나서 참여하셔서 자료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타점들 받아가시면 좋은 수익으로 엑시트 가능하시니까 적정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 맞아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쿠가에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이 부분들을 풀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죠. 자, 일단은 이 신성 델타테크 주가 상승 랠리 이 구간에서 매매 거리 정지 예고와 투자 경고 구간에서 풀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고 현재 초록 논문 철회대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에서 개파락 하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성 델타테크, 현재 LK99에 지금 김연탁 교수와 많은 연구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언론플라이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잠깐 지난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2월 25일 기사인데 피어스 콜먼 미국 러거스테 교수 인터뷰 내용입니다. 콜먼 교수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에서 이제 건의자로서 앉아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초전도체 관련 테마 종목들이 주가의 영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LK99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LK99에 대한 논란 때문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콜먼 교수는 연구성과 중시에는 과학계의 악습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LK99도 연구성과 뺏길까봐 걱정에 섣부른 발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뺏길까봐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발표되는 3월 4일 오늘 발표되는 부분도 성급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새 물질을 찾으려는 연구진의 시도는 훌륭했지만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맞아보시면 LK99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강자성체라는 과학계의 의견에 본인은 동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닌 강자성체 쪽에 더 가깝다라고 많은 연구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 중에 콜먼 교수도 이에 동의한다라고 보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구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 랠리를 지속되지 못하고 윗골이 닿은 상태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현재 보이시는 이탈권에서 종가 마무리하면서 현재 여기 구간에 앉아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영향 줄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시가에 장대양봉의 시가에 11만 9,600원까지 이탈이 진행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이탈도 가능하다라고요. 그럼 보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LK99가 초전도체 입증이 나오더라도 이 LK99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선 반영이 됐었던 이 수급들이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분봉으로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들이 남아있는 상황들이요.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소화 과정들이 필요한 상태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 번의 양봉대를 만들었지만 이 낙폭 흐름들로 인해 이탈이 진행이 된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소화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일 거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종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신성 델타테크를 지금 엑시트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이 LK99 관련되어 있는 이 CCS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 12월 14일에 33,000원대에 첫 매수 타점 드렸었고요. 자 여기죠. 이때 처음에 제가 33,000원대 안내를 좀 드린 이후 매도 타점 1월 26일날 8만원대 안내를 드립니다. 1월 26일이면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안내를 좀 드리고 다시 매수 타점 진행했던 게 1월 31일날 7만 2천원대 매수 진행했다가 18만원대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지금 엑시트 과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텔라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참여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제 텔레방에 안 들어와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처럼 제 텔레방이나 문자 받아가시고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 이후에 하셔도 상관없으시니까 무조건 받아가시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날짜 한 번 볼까요. 12월 14일 자 12월 14일 보시면 12월 14일 나와 계실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3만 3천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매도 타짜 어디였습니까. 1월 26일이죠 여러분들. 자 1월 26일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8만원 매도가 진행하면서 정확한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1월 30일날 다시 한 번의 매수 진행을 합니다. 1월 31일 확인 가능하시죠. 시황 끝나고 나서 쭉 내려가면 초전도체 관련 공시 발표 일정과 매수 공지 신성 델타테크 7만원 이상에서 매수 안내를 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엑시트하는 2월 20일 보시면 2월 20일날 초전도체 기사와 말씀드렸던 LK99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매도 공지 신성 델타테크 17만 5천원에서 18만원 대 비중 50%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타점 안내 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과정들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성 델타테크 LK99 초전도체에 대한 관련 자료들 준비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 받아가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4920-8706으로 여러분들은 신성하고 숫자 1 붙여주셔서 자료 무조건 받아가시고요. 문자로 매도 탔죠? 받아가실 분들은 신성하고 숫자 2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 매도과 문자로만 보내드릴 겁니다. 하지만 텔레방이나 소통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신성하고 숫자 3 보내주시면 저한테 링크 받아가시면서 텔레방트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매도 진행하실 분들은 자료 받아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신성의 숫자 1 문자로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의 숫자 2 나는 텔레방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의 숫자 3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나 단체 문자 텔레방 도와드릴 거니까 무료로 진행할 때 꼭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시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선행매매법상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거고요. 영상의 모든 내용을 남겨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료 남겨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리면 두세 시간 있다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들을 안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체 문자 텔레방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 신성 델타테크 현재 구간에서 LK99 현재 이 구간에서 등락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오늘 장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실시간 대응 받아가시라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 문자 텔레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문자와 이 텔레방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소통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한테 강요드릴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진행 안 하시면 직접적인 정확한 저점 매수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가시는 부분들에서 많이 어려우시거나 놓치시는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저랑 소통하시기 전에 이 검색기부터 설정 진행하시고 나서 매매 진행 후에 소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전업으로 주식하는 많은 분들도 사용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설명드렸던 오늘 종목도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기들 설정 진행해 놓으시면 단타 종목들도 같이 검색이 되고 스윙 종목들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외인과 기관들 집중 매수 구간도 타점들이 확인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검색기로 매매 진행하면서 했던 일지들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시고 비교하시다 보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설정을 이렇게 진행해 놓으시면 검색 눌러주시면 종목들 수급들 파악되시고 눌림목 나오실 때 매수 타점 진행하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검색기 설정은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 방법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같이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매집주 종목들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들 확인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 6차 매집 종목들 들어가는데 지난 과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로보틱스 1차 매집 종목이었죠. 104% 정도 수익 챙겨 갔었고요. 매드팩토 47%죠. 그리고 HLB 현재 매도 진행을 안 해서 아직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한 107% 정도 수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엔디스테크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제일 컸던 이번 마지막 종목이었는데 221% 정도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자 이번에 6차 매집 종목들 챙겨 가실 텐데 물론 적전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숙료를 바라보시면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차 종목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6차 매수 종목들 받아가실 분들은 문자로 6차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이라고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차와 검색기 둘 다 받아가실 분들은 검색이 숙자 6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 두 가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소통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 주신 분들 위해서 제 검색기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니까 검색기 문자 주셔서 검색기 설정부터 진행하시고 매매 진행 후에 워낙 소통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6차 매집주 종목들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매집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차 들어간 종목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상승자 종목의 전환사체 AI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집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수익권 되시기 전에 저점부터 6차 매집 한번 같이 들어가시고 말씀드렸던 이 6차 종목도 검색기로 매매해둘 눌림목대 들어가시면 하시기 편하실 테니까 둘 다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 거고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가셔서 수익으로 전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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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